경기도 구리와 오산 등 수도권 주택 6만 5천 5백 호를 포함해서 8만 호가 공급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인접한 구리토평, 오산세교, 용인이동 등 3개 지구에 6만 5천 5백 호를 공급하고, 청주와 제주 2개 지구에 1만 4천 5백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한 뒤 2027년 상반기 사전 청약과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